아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시더라 아멘 노바디 현장의 0.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노바디 현장의 0.1%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버금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별칭들을 붙여놨습니다 그 대표적 전체의 별칭들을 대표해 본다면 바로 버금의 동역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0.1% 사람들일 겁니다 동역자를 시네르고스라고 합니다 가엘라로 함께 일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수고하는 자는 이번 주 강단에 종이나 노예 같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수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버금의 노예로 생명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버금의 동역자 노바디 현장의 0.1%의 사람들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수 3장 9절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교회 일꾼 바로 교회 청지기의 그런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고린도구서 1장 24절은 너의 기쁨을 돕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골로세 4장 11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과 한뜻을 가지고 강단원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제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즉 99.9% 배임을 당하고 있는 그 노바디 현장의 0.1%의 버금 가진 그런 동역자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입니다 버금의 동역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가 되겠죠 바로 노바디 현장의 0.1% 사람들은 그리스도 언약이 기반이 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잠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 동역자일 겁니다 우리가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동역자 앞에 붙여서 동역자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그런 수식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16장 9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역자들의 근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있는 모든 생각과 말 오늘도 여러 행동들이 이루어지겠지만 바로 그리스도부터 출발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인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인마누엘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축복의 응답이 바로 인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마누엘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나의 사주팔자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주팔자 연월일시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나의 목숨줄 생명줄을 사다니어 마귀가 붙잡고 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믿음으로 24시 감사로 고백하게 되고 또한 24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인마누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마누엘의 응답을 누리면서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자체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흔들리도록 경고함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지금도 마귀는 괴개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 그렇지만 이제는 염려할 것이 없겠죠 인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목적 인마누엘 우리는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마누엘을 누린다는 의미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확신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바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스 1장 3절로 5절 영세전에 이미 우리는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바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인마누엘의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인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권세 즉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99.9% 망해져버린 그 현장 속에서 이제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 정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정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2, 3, 7나라 보금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인마누엘의 응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안에 있는 동역자들 인마누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 열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태훈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누리는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마누엘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려지고 참으로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바디 현장의 0.1%의 사람들 바로 보금의 동역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심이 깨끗한 보금의 동역자입니다 노바디 현장의 0.1% 사람들은 바로 중심이 깨끗한 보금을 가진 보금을 누리는 보금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무엘 상사 16장 7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중심 속에 있는 서밋의 믿음입니다 중심 속에 있는 노바디 성김입니다 이 서밋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고를 보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2, 3, 7나라 보금화, 세계보금화 과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 지향점을 놓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바디 현장에 있습니다 노바디 현장 속에서 최고의 섬김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여호와가 보시는 그 중심은 서밋의 믿음과 노바디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동일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늘보좌에 계신 그분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분 그분이 바로 그 낫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노바디 섬김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그 서밋의 믿음과 노바디 섬김을 가지고 늘 내 자신을 오늘도 점검하면서 그러한 갱신 계획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깨끗한 보금의 동역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보금의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 주십니다 이처럼 중심이 깨끗한 보금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드의 중심 사상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강단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대산림과 전서 2장 13절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4천말씀 운동 현장 2, 3천나라 보금화 그 현장에 그대로 역사되어졌다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강단 중심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맡겨준 영혼들을 그대로 다 보존했고 지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들을 잘 보존하고 그 영혼들을 지켜내는 그러한 응답 영혼 중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의 깨끗한 보금의 동역자는 강단 중심이오 영혼 중심이오 증인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 증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또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바디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의 성경 핵심 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강단 중심 영혼 중심 증인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았던 디모데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즉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고 헌신하고 보금에 합당하도록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늘 강단에 방향 맞추고 강단 중심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될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도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너는 군사다 너는 군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선수라는 겁니다 너의 거짓 없는 믿음 즉 강단 언약 따라가는 믿음 강단 언약을 순수하게 100% 붙잡는 믿음 너는 바로 선수의 그런 응답을 누린다는 겁니다 너는 농부라는 겁니다 맡겨주신 영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열매를 취하는 그래서 내가 행복한 만큼 그 모든 현장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농부의 역할을 감당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디모데우스 2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피스메이커로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같은 경우는 체인지메이커의 그런 응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 즉 성도들의 근심을 알고 걱정하고 성도들의 근심을 어떻게 하면 애기를 줄 수 있까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쁨의 열매를 취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현장에서의 말씀사역자였을 것이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함께 공유하는 나의 것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명건 헌신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현장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현장 변역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중심이 깨끗한 보금의 등역자는 이처럼 피스메이커요 체인지메이커 이 응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이러한 피스메이커 체인지메이커 중심이 깨끗한 보금의 등역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금의 등역자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은 노바디 현장에 누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 99% 노바디 현장의 10.1%의 보금가진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2000년 후인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바울 이 시대에 참으로 최고의 사역자 바울 어떻게 보면 최고의 걸작품 바울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나도 바울처럼 바울 이상의 삶을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바울이 혼자 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몇 면이 보다라도 30명이 넘는 34명 가까운 그런 인물들이 함께 동역했기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울이 바울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동역자들과 함께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주역들과 함께합니다 참으로 바울이라는 보금 증거의 걸작품은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참으로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들의 이름을 몇 면이 기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늘나라 생명체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오늘도 온전히 쓰임받기를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앞에서 강단 앞에서 만찬아의 최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의 현장 전도 제자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